우리 좌측에 있는 친구부터 우리 아미 그럼 누구지? 가운데 있는 친구 요거 우측에 있는 친구 우리 호건이라는 친구입니다 저는 우리 호랑이 친구들 발을 보고 구별해요 여기 뱅갈 호랑이 친구는 인도에서 왔어요 더운 지방이 없기 때문에 털이 짧고 색이 짙은 게 특징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점프역이 아주 뛰어나요 앉은 자리에서 4미터나 점프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저희 밖을 훌쩍하고 넘어 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 먹은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